야, 내 수리를 나와봐. 나와봐. 야, 여기는 뭐 진짜 깡패자네. 유진이만 하는 나. 유진을 돋보이게 하는 거야. 뭐 안유진과 떨궂물이야? 킬라고 하지마 너. 자,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잘한다. 거기 팀 이름은 뭐예요? 둘, 셋. 안녕하세요. 안유진과. 안유진과. 반반입니다. 아, 반반. 반반이. 자, 준비. 처음으로 저희가 곡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20곡 뽑았는데 그중에 한 곡입니다. 요 에이아이. 오늘 여름에 접수한 썸머 킹, 썸머 킹들의 쿨한 무대들이 벚꽃에서 우리의 방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아이돌이야. 아니야, 아니야. 너네 너무 예쁠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거지 같다, 근데. 근데 유진이 진짜 예쁘다. 유진이 짱. 유진이와 방반이. 레츠 고. 와. 앗. 앗. 유진이가 잘하네. 아, 앗. 유진이가 잘하네! 아, 앗. 아, 앗. 눈빼 아래. 아, 앗. 눈빼 아래. 아, 앗. 앗. 얘넴 뭐야? 얘넴 뭐야. 얘넴 뭐야. 야, 앗. 어차피 하고 있는 의도지. 첫 번째 서머 레츠 바케이션이. 내 첫 번째 summer va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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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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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시작 내 첫 번째 썸머 베케이션 워 안 들려 니들 다 그냥 공부만 했어? 한 번 더 한 번 더 야 안 들려 여기 바보니밖에 없어? 여기 안 드셔냐 내 첫 번째 썸머 베케이션 잊어 내 첫 번째 썸머 베케이션 부왓 넌 지금 되게 ㅅㅇ 눌지 몰라? 눌 줄 아네 와우 다 같이 내 첫 번째 썸머 베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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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해점 네 조그만 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참여